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의 4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펙의 발언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으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오펙은요. 올해 원유 수요와 공급 전망치를 평가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전쟁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수요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함께 나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원유 수요 증가치는 배럴당 하루 배럴 이 200, 420만 배럴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간밤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캐시플로우와 관련된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볼보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전역에는 스타벅스 매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따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의 덴버 지역부터 시애틀 본사까지 총 60개 충전소를 세운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부터 짓기 시작을 해서 이번에 말까지 모두 다 완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양사의 주가가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스타벅스 오랜만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4%이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CNBC 측에서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로 항공사의 수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가라앉으면서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었습니다. 어도비 측에서는 지난달에 항공권 구매로 인해서 6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델타항공의 경우에는 이제 예약 건수가 2019년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티켓 가격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수요가 회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델타항공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까지 모두 다 주가가 8%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MGM 인수를 하겠다라고 지난해 밝혔죠. 그리고 유럽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아마존은 OTT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MGM을 인수한다라고 지난해에 밝혔는데요. MGM은 007 시리즈로 유명한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유럽에서 승인을 모두 다 완료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와 함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FTC의 현재 결정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4가지 짚고 왔습니다.